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의 일선 지자체도 비상입니다. 경로당 전면 개방은 무기한 연기됐고, 접종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일단 연기됐습니다. 부산진구는 고3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접종을 오는 2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일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0여 명. 지난 7일 이후 14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고, 이전 유행과는 다른 엄중한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전면 개방은 무기한 연기됐고, 백신 접종자 혜택 시행도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하루 1,500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 상황은 이전의 코로나19 유행 시에는 없었던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온 국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과 선제적인 진단검사 실시, 예방접종 참여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현재 부산진구 1차 접종자는 12만 9천여 명으로 접종률은 36%를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4만 7천여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또 50대 사전 예약 대상자 2만 4천여 명 가운데 80%인 1만 9천여 명이 예약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진구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등 4,600여 명에 대한 접종을 오는 23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